부산 청사포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마련되고 착공이 임박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넓은 바다 위에 자리 잡은 국내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시설, 제주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입니다. 발전 용량이 30메가와트 규모로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현재 부산에서 추진 중인 청사포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이 제주 발전단지보다 발전 용량이 더 큽니다. 청사포 해안에서 불과 1.2km 떨어진 해상에 발전기 9기를 세우는 사업으로 38메가와트 규모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사업이 추진됐고 지금은 착공 직전 단계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뒤늦게 알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발전기가 돌아가니까 아이들에게 악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위압적이고 경관도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은 정치권을 통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사업 반대 입장을 받아냈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와도 접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되면 그전에서 했던 거 잘못한 거는 다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뒤집으면 끝이에요. 관할 국청도 주민 동의 없이는 마지막 인허가 절차인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민간 사업자 측이 쉽게 물러날 분위기도 아닙니다. 반대 주민들과 계속 협의한 뒤 여의치 않으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전망입니다. 이번 사안이 합의점을 찾을지 아니면 지역의 주요 갈등 현안이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